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4월 6일자 기사인데요. 이재명 헬기 논란 부산대 병원 찾아온 윤 대통령 병동 신축비 7천억 전액 지원이라는 기사입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터로서.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역서 무작정 서울 도심대형병원으로 찾는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는 거예요.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된 부산항 신항 칠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에 이곳을 방문했다네요. 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역 3급 종합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요즘 의료 의사들이 요즘 의료 사건으로 많이 대란이 일어나고 보이콧을 시키고 의료 의과대학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찾아다니면서 마무리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대통령이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병원들과 지방병원이나 이런 의료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해서 그들을 고뇌라든지 문제점을 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서로 대화가 통해서 이런 의대 증원에 대한 난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정성훈 부산대병원장은 간담회에서 병동 공간 부족을 거론하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7천억 원의 건립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대통령 만난 김에 이런 걸 요청했겠죠.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측으로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히 한다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로 지원하기로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.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방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. 뉴스 1에서 따르면 부산대 외상권력센터는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말해요. 지난 1월 부산에서 일정을 수행하다가 흉기로 목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 그것이 생명이동할지로 치명적이 아니라는 보도를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들었어요.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가 무시한 채 특혜 이송이라는 비난이 거세고 이뤘다는 거예요. 그런 여러 가지 의료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헬기가 많겠어요. 한 대 내지 두 대인데 그걸 그냥 아무런 절차 모든 것 체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재명이 그냥 타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생명이 위독한 그런 환자도 아닌데 만약에 생명이 위독했으면 병원 부산권의 의사들이 자기 헬기가 있으면 자기 헬기를 태워서 보냈겠죠. 그래서 참 부산대 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최고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대표가 서울대 병원으로 향하면서 지역의료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야당 대표가 고스란히 보였다는 지적입니다. 야당 대표가 무시했다는 거예요. 그 사람 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거죠. 그래서 개인적인 나의 코멘트로는 전문의료진이 의료전달체제를 무시한 특혜 이송이라는 거 말할 정도면 이재명의 상처가 위급할 정도가 아닌 부산의료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는데 부산의료진을 갖다 실력을 무시해버리고 급히 헬기를 전달체계도 무시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입원했다는 것은 부산의료진에게 상당한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느낌과 지방병원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이에서 일반 사람이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이 그렇게 실력이 녹록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. 다 그 정도 대도시에서 종합병원을 갖추고 있는 병원 다 실력이 풍부한데 그걸 무시하고 서울대로 헬기로 우송할 정도면 죽을 병도 아닌 그 정도 상처 가지고 만약에 생명이 위급상에 달려있다면 그들 스스로 병원 스스로가 헬기를 해서 몰려보냈을 거예요. 그렇지만 그 부산의료진들에게는 굉장히 의기소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. 그 언론 보도는 생명의 지장이 없던 걸로 다시 전해졌는데 야당 대표가 지역의료진의 체계를 무시할 뿐 아니라 모든 의료 처치를 응급지 조치는 거기서 취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 한다는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서울 집중적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야당 대표가 했다는데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네요.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세계일보 2024년 4월 6일자 기사로서 이재명 헬기 논란과 부산대 병원 차전 윤병동 신축비 7천억 전액 지원이라는 기사가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.